자 요거 클릭하면 이게 빨주노초파란보로 바뀌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있죠? 자 이미 이게 다 되있네요. 요거 클릭하면 A가 실행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미리 검색을 해놨어요. 그러면은 요거에서 이제 요것만 하면 되겠죠? 첫번째건 이미 빨간색이니까 패스하고 빨주 주 오렌지 요거 하면은 됩니다. 자 이거를 네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 이게 여러분 검색결과 7개면은 0부터 이제 6까지 들어가야되요. 네 요런식으로 해서 하면은 된다는거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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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